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미국증식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3대지수 및 섹터 현황과 함께 S&P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빅식스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 그리고 ETF 종목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 후에 주요 종목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컸던 2020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3대지수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운은 0.65% 상승했고 S&P500은 0.6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0.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용지수인 러셀 리처는 오늘 0.26%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운은 올해 들어서 연간 7.25% 상승했고 S&P500은 16.2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43.64% 상승했고요. 러셀 리천도 18.4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9개가 상승했고 2개가 하락했습니다. 유틸리티가 1.5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금융이 1.32%, 부동산이 1.27%, 헬스케어가 1.14% 각각 상승하면서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오늘 0.74% 하락했고 경기 소비재가 0.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이 11.8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용 IT 서비스 회사인 DXC 테크놀로지가 5.79%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사념 비료 업체인 모자익,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와 AES,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생명공학 업체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동통신 인프라 리치인 SBA 커뮤니케이션즈,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에버지가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3.3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가 3.14% 하락했구요.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 독립에너지 탐사미 생산업체인 아파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항공운송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주택건설 업체인 레나,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닉 FMC, 의료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렌즈, 그리고 주택건설 업체인 풀트그룹이 오늘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을 확인하는 코너인데요. 오늘 애플은 0.77% 하락했구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3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닷컴은 0.88% 하락했고 알파벳은 0.9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0.47% 상승했구요. 테슬라는 1.57% 상승했습니다. 오늘 6개 종목은 개별 종목 장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3만6천개의 게임을 포함해 4만6천개의 앱을 삭제했다고 밝혔구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정부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러시아 해커들이 동사에 침투해서 소스 코드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한 반영됐는데요. 이들 종목의 1년 주가 등락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2020년 들어서 76.71%나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8.48% 상승했구요. 아마존 닷컴도 71.6%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은 28.05% 상승했고 페이스북은 30.2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720.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이 장마감 후에 주가 추이도 살펴보면 애플이 0.02% 상승했구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04% 아마존 닷컴은 마이너스 0.07% 알파벳은 0.12% 페이스북은 0.19%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0.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은 11.8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W, D, C이구요. 최근 약세를 보이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53% 상승했구요. 동정업체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2.57% 상승했으며 인텔이 2.19% 상승했습니다. 또 콜컴도 오늘 1.59%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는 2.51% 하락했고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도 오늘 0.7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장마금 후에 0.3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500조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오늘 3.35%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세 글자 O, X, Y이구요. 오늘 유가는 상승했는데 2021년 초에 예정된 오펙크플러스 회의에서 증산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전망에 따라 에너지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동사의 재무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독립 에너지 업체인 아파치가 오늘 2.61% 하락했고요. 테크닉 FMC가 2.2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장마금 후에 0.52%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성 피트니스 음료 업체인 셀시어즈 홀딩스가 오늘 13.2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C, E, L, H이구요. 카프리 홀딩스를 대신해서 S&P 스몰캡 600 지수에 새로 편입된다는 소식에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카프리 홀딩스는 오늘 4% 하락했고요. 또 브룩스 오토메이션을 대신해서 S&P500 스몰캡 600 지수에 편입되는 엘프 뷰티가 오늘 7.42% 상승했습니다. 또 대신 편출되는 브룩스 오토메이션은 7.9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스몰캡 600 지수의 변동은 오는 1월 7일 장 시작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셀시어즈 홀딩스는 장마금 후에도 0.62%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가 오늘 3.14%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세 글자 U, A, L이구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항공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확대되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로 단기간에 업한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에 오늘 항공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동정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2.35% 하락했고요. 제플루 에어웨이스가 2.12%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스가 0.86% 하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는 장마금 후에는 0.9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인페이즈 에너지가 오늘 1.47% 상승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E, N, P, H이구요. 프랑스 명품 기업이죠. L, V, M, H, 모에, 테네시, 루이비통과의 인수합병에 대한 주주승인이 완료된 티파니가 S&P500에서 이제 편출되는데요. 티파니를 대신해서 S&P500에 신규 편입된다는 소식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편입 편출은 1월 7일 장시작부터 적용이 되고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사의 주가는 올해 56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티파니 역시 오늘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인페이즈 에너지는 0.8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주요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ETF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스파이더 다오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ETF 트러스트 티컨나 앨범의 3글자 DIA입니다. 0.45% 상승했는데요. 이 ETF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3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8년 1월 14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은 24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30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으로 7.4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03% 상승했고요. 11개 섹터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유틸리티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컨 알파벳 3글자 XLU이고요. 1.21% 상승했습니다. 이 ETF는 S&P500에 속한 28개의 유틸리티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17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28개 기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넥스트 헤라 에너지로 17.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커머드티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 소개하겠습니다. 베네크 벡터스 레어 어스 스트레티직 메탈스 ETF 티컨은 알파벳 4글자 R, E, M, X이고요. 1.79%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20개의 히토류 및 전략금속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0년 10월 27일 베네크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중국의 낙양몰리브덴이라는 업체이고요. 중국 주요 코발트 생산 업체입니다. 9.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감 후에 주요 종목의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 중에는 창고 전문 리치인 퍼블릭 스토리지가 오늘 장마감 후에 4%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EOG 리소시스가 1.97% 상승했고요. 전자장비 업체인 에머슨 일렉트릭이 1.63% 그리고 의료기술 업체인 스트라이커가 1.6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도 살펴보면 산업재어 업체인 일리노이스 툴 웍스가 오늘 장마감 후에 6.87%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화학 업체인 라이온드 바젤 인더스트리 2.1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사 업체인 IHS 마켓이 2% 조금 넘는 하락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트워킹 업체인 아리스타 네트워크 도 오늘 1.9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 미국 증식 특징주 안내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해 장때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